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24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지금 행복과 윤리 두 번째라는 단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철학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덕을 갖추고 있을 때 바로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덕은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품성적인 덕이다라는 건 중용의 가치라는 것이 수반된 지속적인 노력과 습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유명한 말은요 역시 탁월함은 곧 습관이다 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생활 속에서 중용이라는 그 실천 과제를 열심히 실천하면서 그 기준에 맞춰서 그 습관을 통해서 몸에 베이게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을 아리스토를 가졌다 덕을 가졌다 라고 하고 그 사람이 행복하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좋은 것들을 많이 연습하고 그리고 연습을 통해서 스펀지에 물이 쫙 스며들 듯이 좋은 것들이 내 몸에 베게 되면 그 상태가 바로 덕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라는 거 참 우리가 받아들일 교훈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헬레니즘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 헬레니즘 시대에도 가장 중요했던 화두는 다름 아니라 행복이었습니다 그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펼쳐 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수업 말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에픽크로스의 삶과 그의 철학하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점을 행복한 삶에 착안할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을 좀 교훈점을 얻어볼 수 있을까 에픽크로스는 우리에게 어떤 행복의 가치를 이야기해주는가 이런 것들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가치들 또 어떤 것들이 시험에 다뤄질 수 있는지 키워드들 이런 것들을 이것만은 꼭 제시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헬레니즘 시대의 출발이니만큼 헬레니즘 시대의 분위기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헬레니즘 시대는 바로 헬레니즘 시대 자체가 헬라스족에서 왔다라고 하는데요 헬라스족은 고대 그리스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후대에 나온 것이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헤브라이족 즉 유대인에서 나온 시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서양 철학의 두 기둥은요 바로 헬라스족 고대 그리스인과 헤브라이족 즉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두 개의 기둥 중에 헬레니즘 시대는 역시 인본주의 그리고 인간 중심의 철학이 발전하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끝자락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 인간 중심이라는 걸 역시 고대 그리스족 헬라스족에서 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대는 전쟁이 많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전쟁 통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고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하여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것까지 전개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에피크로스의 쾌락주의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쾌락과 다릅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정신적인 쾌락이라는 걸 추구했던 독특한 에피크로스의 쾌락주의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는 32위 33위 정도로 행복지수가 낮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과거에 조사했을 때 102위권으로 행복지수가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살률도 굉장히 높고요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아주 떨어지죠 과연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 나는 불행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나 오늘 수업을 열심히 들어보시고 과연 행복이다라는 건 행복지수로 잴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궁금하게 반문을 해보고요 그리고 행복이다라는 건 에피크로스가 어떠한 삶을 얘기해주는 것인가 거기에서 행복한 삶은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런 걸 정리해봐서 스스로가 좀 만족을 하면서 행복지수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철학공부 필라소피에렌 철학함이라는 자세를 왜 배우고 있나요 결국 내 삶의 교훈이 되는 것들을 쏙쏙쏙 뽑아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인 거죠 선생님도요 이렇게 그냥 떠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철학공부를 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습득하다 보니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기도 하지만 스스로 참 그런 생각들로 머리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저도 에피크로스의 삶에서 차관한 것들이 많으니까 몸에 녹아들어 있는 쏭쌤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 영화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영화에서도 나오는 표현들이지만 이 표현들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영화와 연결되는 부분들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웃는 사람이 행복하고 많이 우는 사람은 불행하다 쇼펜하워의 이야기입니다 행복은 현재와 관련되어 있고 목적지에 닿아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는 과정과 같다 동의하시나요 행복이란 두 갈래 길이 있다 욕심을 줄이거나 재산을 많이 가지면 된다 재산을 많이 가지면 정말로 행복할까요 욕심을 줄이면 행복하다라는 플랭클린의 이 말이 좀 와닿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나요 행복은 입맞춤과 같다 행복을 얻기 위해선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어야 된다 그죠 입맞춤과 같잖아요 서로 행복은 나누는 것이니까요 행복이란 자신에게 국한되지 않는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는 데에서 싹트는 것이다 행복이다라는 거 참 사람들이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다른 목적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일이다 존 스티어트 밀 사람은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아무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만들어줄 수 없다 내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쟁취해야 되는 게 나의 행복인 것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윌리엄 제임스가 심리적으로 인간은 내가 그리 똑똑하지 않아서 일부러 웃고 있으면 아 내가 지금 행복하구나 라고 스스로 판단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펀펀 강의 이런 거 할 때 펀 강사들이 웃음 치료 이런 것들 강조하면서 많이 막 웃으라고 하잖아요 어색하긴 하지만 막 웃으면 행복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하네요 선생님이 지식도 에피크로스의 철학 시험 문제 나올 거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 수업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음미를 해보자 라는 거죠 진정 내 가슴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했던 이러한 행복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동의하시나요? 과연 우리에게 행복은 어떤 것들일까요? 그 주제가 오늘 다뤄지게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쭉 설명을 했었는데요 영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레니즘 시대는 굉장히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많다 보니까 혼란스럽죠 그 대표적인 영화가 제가 보기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나오는 알렉산더라는 영화와 그리고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시대 분위기를 잘 볼 수 있는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가 대표적인 이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혹시 두 편에 한 편이라도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저는 두 편 다 보면서 참 이 시대의 느낌을 많이 가졌는데요 막시무스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물론 영화와 역사는 조금 다른데요 막시미아누스라는 실존 장군이 있기는 했었지만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칼싸움 잘하고 용기 있고 공화정으로 돌리는 것을 원했던 그러한 장군은 아니었다라고 해요 어쨌거나 각서라고요 영화 속에 나오는 막시무스 장군이 아우렐리오스 황제가 자신의 왕자를 이 황제의 자리를 막시무스 장군에게 물려주려고 하자 막사 안에서 이런 대화를 벌입니다 막시무스 장군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전쟁통에 저는 너무나 많은 전쟁에 지쳐 있습니다 이번 전투만 끝나게 되면 승리를 황제께 바치고 마지막 전투라고 생각하고 저는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흙을 막 이렇게 하면서 탁 맡으면서 칼싸움을 합니다 고향에 있는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을 보면서 알콩달콩 살고 싶은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시대적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헬레니즘 시대의 분위기를 지금부터 제가 좀 정리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레니즘 시대에 우리가 읽어야 될 키워드들이 좀 나오는데요 1번 먼저 헬레니즘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헬레니즘 L을 2개 써야죠 자 헬레니즘 시대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 첫 번째가 등장하는데요 이 시대에는 다른 시대와 다르게 전쟁이 많았다라는 거죠 전쟁 통해서 또 뭐가 이루어지냐면 동방원정을 통해서 문물이 뒤섞여요 그 동방원정이라는 건 동방정복을 얘기하죠 BC 330년 정도 되면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전쟁을 펼치면서 동방정복을 시작하기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한 BC 30년 정도까지 수많은 전쟁들이 벌어지죠 전쟁이 많아요 동방원정을 통해서 세계 문물이 뒤섞이는 세계화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한 시대를 살게 되죠 그 혼란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뭘 만들어냈느냐 자 결과입니다 땡땡땡 개인의 안심임명을 추구하는 철학들이 발전하더라 이 안심임명이라는 키워드가 뭐냐 목숨을 부지하는 것 앞에 안심이 먼저 있잖아요 즉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 즉 내 마음이 평안함을 찾는 것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 이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담겨있다라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세계화가 추구되었기 때문에 세계 시민주의라는 것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단 중요한 게 있는데요 세계 시민주의라는 건 내가 로거스 즉 이성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저 동방에 있는 사람이나 나나 서로 괴물이 아니고 아 인간으로서 평등하구나 라는 커스마폴리타니즘이 형성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비교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에픽크로스의 철학 저는 에픽크로스를 이렇게 쓸 건데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에픽크로스 C-U-R-U-S 이렇게 쓰는 백과사전도 있는데 에픽크로스 이렇게 쓰는 백과사전도 있습니다 에픽크로스라고 써놨는데 지금 에픽크로스가 오늘의 주제잖아요 에픽크로스의 쾌락주의는 은둔의 철학이기 때문에 세계 시민주의라는 것에 하나의 종류로 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왜 이 시대의 분위기를 모두 다 세계 시민주의라고 표현하냐면 이 시대의 메이저급의 학문은 다음 시간에 배울 스토이시즘입니다 스토아 학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에픽크로스는 그렇게 큰 학파는 아니었는데요 물론 정원 공동체라는 걸 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공동체적인 삶을 살면서 철학을 논했었는데 그 은둔의 철학이기 때문에 세계 시민주의보다는 은둔자라는 것은 자기네들 공동체 안으로 녹아들고 숨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선 세계 시민주의의 예로 쓰기엔 어렵지만 전체적인 메이저급의 학문이 스토이시즘, 스토아 학파였고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보면 이 두 가지의 특징이 가장 이 시대를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시대의 바로 주인공 오늘 수업의 주인공인 에픽크로스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준비한 자료들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이 작품은 보쉬가 그린 1500년 바로 쾌락의 정원이라는 작품입니다 2미터도 넘는 대단히 큰 작품인데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 그림을 보기가 어렵다면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작품을 소개하면서 쾌락의 정원이라고 작품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작품은 보쉬가 그린 작품으로서 굉장히 많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쾌락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쾌락이나 식욕에 대한 그런 쾌락들을 다루고 있죠 이 그림 자체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방탕한 인류의 모습들을 담고 있다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대작인 보쉬의 쾌락의 정원은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 에피크로스의 쾌락주의하고는 다릅니다 에피크로스의 쾌락은 이 쾌락의 정원이라는 그림에 나오는 쾌락을 추구했던 건 아닙니다 그거를 꼭 이해해 주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요 검색창에 에피클리즘 에피큐리언니즘 이렇게 다 되는데 검색을 해보면 이런 뜻이 나와요 향락주의 에피크로스주의 그 다음에 식돌악의 쾌락 탐닉의 이런 뜻으로 검색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도 저처럼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에피크로스의 쾌락주의를 향락에 식돌악에 심지어는 매춘부들과 매일 밤 보낸 게 에피크로스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두 식돌악을 즐기다 보니 매일 맛있는 거를 먹고 토하기 바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풍문입니다 풍문으로 들었어 에요 스캔들이라는 거죠 스캔들이 풍문인데요 이건 사실과 다르다라는 거죠 결국 에피크로스가 왜 이러한 풍문들에 휩싸이게 되었느냐 에피크로스는 은둔자적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평등하게 사람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매춘부들도 그의 철학의 우정을 나눌 수 있다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오해를 받았겠지만 제가 그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에피크로스는 육체적 쾌락주의와 순간적 쾌락주의를 내세운 쾌락주의자가 아닙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에피큐리언이즘 이라는 말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건 오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그 오해를 풀어내기 위해 진정 에피크로스가 외쳤던 쾌락주의는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하나 둘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자리를 옮겨서요 선생님이 좀 써가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에피크로스라고 이렇게 쓰는 이유는 에피크로스라고 할 때 에피카이가 떠오르잖아요 실제로 에피카이가 맨 처음에 이 팀명을 만들 때 음악을 통한 진정한 쾌락을 추구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본인들의 홈페이지에서 에피카이 할 때 에픽이 바로 에피크로스에서 따온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그 에피크로스 철학의 정수를 우리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피크로스는 이 사모스섬이라고 하는 아테네의 식민지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아테네의 식민지였던 사모스섬에서 이 활동했던 에피크로스는 정규 과정마저도 밝지 않은 그런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영특했고 지혜로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독자적인 쾌락주의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의 선배들과는 쾌락주의가 좀 달랐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부터 필기를 통해서 하나 둘 정리를 해봐드리죠 오늘도 역시 필기 양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 필기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공간에다 지우고 제가 한 두 바닥 정도 쓰면은 오늘 중요한 개념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에픽크로스의 철학입니다 자 에픽하이 할 때 에픽크로스가 떠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1번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건 에픽크로스가 어떤 쾌락주의를 내세웠느냐라는 건데요 사실 에픽크로스의 쾌락주의는 쾌락주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에픽크로스의 철학은 어쨌거나 쾌락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그래서 선은 쾌락이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반대로 뒤집어봐서 고통은 악이 되는 거죠 그건 제가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통은 악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선은 쾌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쾌락주의를 표방하고 있죠 인생 최고의 행복은 역시 쾌락에서 온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죠 쾌락주의를 강조한 거니까 그런데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흔히 쾌락주의라는 것에 작은 계보를 좀 그려보면 쾌락주의는 엄연히 헤돈니즘이라고 하는 서양 철학사의 아주 중요한 계보가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요 원래 쾌락주의라는 것을 정리했을 때 처음에 에픽크로스가 시작이 아니고요 키레네 학파가 시조입니다 이건 키니코스 혹은 키닉학파라고 하는 견유학파와 다르게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활동을 했던 키레네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어요 이 키레네 학파는 주로 뭘 추구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을까 그냥 역시 하얀 분필로 계속 쓰겠습니다 육체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세운 모토가 뭐냐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왜?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 모르니까 계속 즐긴 거예요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에픽크로스입니다 그런데 에픽크로스는 문제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오늘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지구가 멸망하지 않았죠 쾌락의 영리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픽크로스는 순간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쾌락은 어떤 것일까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필요한 건 지속적 쾌락 그런데요 이게 정신적 쾌락이라고 쓰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렌지 색깔로 아래에다 써드리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소박한 쾌락주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박합니다 에픽크로스의 철학은 소박한 철학이에요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사실 소박하면 동양 철학자 중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노자가 떠오르죠 노자가 주장하는 삶과 닮아있는 것도 꽤 많아요 그래서 에픽크로스가 내세운 쾌락주의는 소박한 쾌락주의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연상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에픽크로스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뒤에는 데이비드 휴이라는 사람이 근대 철학자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공리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공리주의는 또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제레미 벤밤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존 스티어트 밀이라고 하는 공리주의자도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배우실 겁니다 데이비드 휴이라는 사람은 뭘 강조했냐면 쾌감과 불쾌감을 통해서 공감대를 강조한 사람이에요 엄연히 헤도니즘이라고 하는 쾌락주의는 이런 흐름을 갖고 서양 철학사에서 전개가 되어 가죠 중요한 것은 이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까 접근을 해보면요 자 가운데를 우리가 뚝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자르게 되면 여기 앞에 있는 에픽크로스까지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개인의 쾌락이다라는 거 개인주의적이에요 근데 뒤에 데이비드 휴부터 공리주의까지 가면요 공리주의는 특히나 공중적 쾌락주의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 쾌락으로 이제 확대가 된 것이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휴물 통해서 만들어진 공리주의 즉 공감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외쳤던 공리주의자들이 에픽크로스나 이런 키레네 학파에게 비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선택지 한 3번 정도의 사회적 쾌락으로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걸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문장이 답이 될 수 있겠죠 당신은 너무 개인적인 쾌락만 치중했군요 라는 비판이 나와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재미난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정신적 쾌락이 걸렸잖아요 빨간 펜으로 근데 이 정신적 쾌락을 중시한 사람이 또 있으니 바로 존 스티어트 밀입니다 그래서 그 스승인 제레미 벤담의 철학을 돼지의 철학 이렇게 하면서 나는 배부른 돼지보단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편이 낫다 라는 말로 유명하죠 그런 면에서 에픽크로스와 존 스티어트 밀을 연결해서 둘의 공통점으로 좋은 것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를 엮어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에픽크로스는 쾌락주의입니다 많은 쾌락주의자로서 아주 독특한 쾌락주의를 얘기했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 옮겨서 쾌락주의를 얘기하는 에픽크로스가 어떤 얘기를 꺼내는지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죠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에픽크로스의 쾌락주의는 무엇이냐 정신적 쾌락이에요 정신적 쾌락이라는 건 뭐죠? 지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픽크로스가 추구한 건 정신적 쾌락이다라는 건데요 4번 그러면 육체적 쾌락은 어떻게 받느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육체적 쾌락은 땡땡 자 노란 펜으로 쾌락의 영리 현상이 발견됩니다 쾌락이 파라독스를 겪는다라는 건데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가장 쉽게 쾌락을 창출시키는 것을 생각해보면 욕구가 있을 때 그것을 채우면 쾌락이 만들어지죠 가장 쉽게 배고플 때 먹으면 쾌락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육체적인 쾌락을 단순히 우리가 먹는 것에다 비유를 해보면 쾌락이 점점점 정말 배고파가지고 0점입니다 그죠? 근데 점점점점 먹어요 그러면 정점을 찍죠 그래서 100이 최대라고 봤을 때 100을 딱 찍고 나면은 그 다음에 계속 먹어 계속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계속 올라가나? 아니죠?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바로 육체적 쾌락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육체적 쾌락은 어찌 보면은 그 뒤에 고통이라는 걸 수반해서 따라오기 때문이죠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중독성이 강하지만 그 뒤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바로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하면 또 게임 업체에서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스마트폰 게임 광고가 많아졌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요 저는 그냥 살짝 선생님 얘기를 할게요 저는 스마트폰 게임뿐만이 아니라 이 게임에 몰두하는 남자들 그렇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더 이렇게 활동하면서 해야 될 게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왜 이렇게 게임들을 홍보를 많이 하고 광고를 많이 할까 그만큼 많이 하기 때문이죠 요즘에 주변에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게임은 중독성이 강하잖아요 이거는 정신적인 쾌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뇌를 자극시키는 거고 그 중독을 시켜서 계속적인 쾌감을 느끼게끔 찾게 만드는 거죠 그게 예를 들면 술이나 담배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중독성을 육체가 찾게끔 만드는 거 그것은 완벽한 쾌락이 아니다라는 게 에피크로스의 이야기입니다 왜? 쾌락의 영리현상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파라독스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순간 맛보는 것이 굉장히 강렬하고 좋아 보이지만 이내 그 뒤에 어두운 그림자 고통이 수반되어서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으로 가가지고 쾌락의 공식을 얘기합니다 이 쾌락의 공식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제가 노란 펜으로 한번 써볼게요 쾌락입니다 그럼 쾌락이 어떻게 창출되느냐 모분의 모죠? 뭐예요? 예를 들면 욕망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쾌락이 완성됩니다 자 내가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먹고 싶어요 그런데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쾌락이 창출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 뭐에 혈안이 돼 있냐면 욕망하는 거 계속 키우되 분모가 커지면 이제 분자도 키워야 쾌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혈안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렌지색으로 에피크로스의 쾌락의 공식은 이것에 주목을 한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쾌락의 공식을 봤을 때 어떤 것이 산출되느냐 잘 보세요 우리가 쾌락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주목해야 되는 건 이 공식상에서 욕망을 거의 0에 가깝게 수렴을 시키면 쾌락은 무한대에 가깝게 확산될 수 있다 무한대에 가깝게 된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왜? 쾌락주의자잖아요 그러면 쾌락이 행복이잖아요 그러면 에피크로스가 추구하는 건 바로 이걸 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피크로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쾌락의 공식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나는 신이 부럽지 않다 왜? 빵과 물만 있다면 이라는 문장이에요 자 신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신이 부럽지 않다 왜? 빵과 물만 있다면 즉 가장 최소한의 욕망만 채우고 그것을 중심으로 아주 필수적이고 인간이 꼭 이것을 따라야 되는 것 말고 허황떼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을 잘 쳐내고 절제해내면 결국 최소한의 것으로써 쾌락을 키워낼 수 있다는 거죠 2번 에피크로스가 추구하는 이 쾌락의 공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에피크로스의 쾌락주의는 뭐냐?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 않는 철학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 있어? 하면서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어찌 보면 정말 의지적인 행위로 진짜 열심히 나무를 베는 거 아니에요? 에피크로스는 그런 철학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에피크로스의 철학은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욕망을 줄여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결국 에피크로스가 6번으로 갑니다 어떤 쾌락을 내세우느냐 쾌락의 종류가 있어요 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욕망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가장 우리에게 필수적인 욕망이 있죠 그거는 인간이기에 꼭 가져야 되는 자연적인 욕망입니다 그 욕망은 가져도 됩니다 예를 들면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가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마저도 없애버려라 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필수적인 욕망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덜 필수적인 욕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교재가 설명하는 대로 성적 욕망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죠, 의식주라는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더 좋은 의식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인 옷 가장 기본적인 음식 빵과 물 정도 그다음에 그냥 몸을 뉘일만한 편안한 집 그 정도면 되는데 거기에 막 초호화 주택에 나도 남들처럼 명품으로 도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음식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엄청난 돈에 만수르처럼 먹어야 되고 이러면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욕망이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충족되지 않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지금 에피크로스의 행복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에피크로스가 얘기하는 건 굉장히 동양철학의 불교틱하고 노자스럽고 장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줄여라라는 거죠 오히려 최소한으로 그게 법정스님이 얘기한 무소유와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그런 공통점도 발견이 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저 빨간 펜으로 허황된 욕망이 가장 문제입니다 허황된 욕망이라는 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망가지는 게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권력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명예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 부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 오렌지색으로 결국 이 부분을 박스를 딱 쳐가지고요 그죠? 이 부분을 날려버려라 이렇게 되는 게 에피크로스가 얘기하는 쾌락주의라는 거예요 결국 에피크로스가 주목한 것은 이 필수적이고 자연스러운 욕망만 잘 채우고 나머지 부분들을 잘 줄여나가게 되면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쾌락이 산출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정의를 내린 거죠 굉장히 소박한 쾌락주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퀴즈 여러분들이 에피크로스가 이렇게 소박한 쾌락주의를 내세우면서 필수적이고 자연스러운 욕망 중에 의식주를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에피크로스가 꼭 추가해야 될 것을 하나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뭘까요? 꼭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추가해야 될 게 뭘까요? 필수적으로 이것은 뭘까요? 바로 우정이에요 좋은 친구 있으면 삶이 풍요로울 겁니다 그리고 철학하는 자세까지 추가를 하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철학하는 자세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잠깐 이것을 써보겠습니다 철학함 역시 에피크로스도 필러서피에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이 철학하는 자세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느냐 에피크로스가 쾌락주의자여서 감각적인 쾌락만 중시하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제가 쓰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사려 깊은 태도 없이 즐거운 삶이란 없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사려 깊다라는 건 이성적인 활동이잖아 금이 이성주의자가 아니고 송샘이 또 웨스턴 필러서피 트리의 아래쪽에다 적으라고 했고 소피스트 같은 계열이니까 이 사람은 경험과 감각을 중시하지 그러니까 사려 깊은 태도는 틀린 거야 하는데 아니죠 에피크로스가 가장 중시적인 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쾌락이 이렇게 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쾌락이라는 건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고민을 해라 그게 사려 깊은 태도예요 그거는 역시 이성적인 태도일 거고요 그 이성적인 태도는 철학하는 자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에피크로스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에피크로스의 유명한 말이 사려 깊은 태도 없이 즐거운 삶이란 없다 라는 문장도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보통 교재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여기에서 끝나면은 송샘과 공부하는 보람이 없으실 겁니다 저는 조금 더 심도 깊은 내용까지 건드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만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 내용으로 우리가 옮아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6번까지 썼으니까 7번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에피크로스는요 플라톤의 4주덕을 계승합니다 이것도 질문을 많이 할 거잖아요 아니 선생님 에피크로스는 쾌락주의자고 경험과 감각을 중시하는데 이성주의자인 플라톤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말이 돼요? 말이 될 수 있죠 아 그 전때 되게 유명했던 철학자인데 뭐 플라톤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본인이 하려고 하는 얘기가 쾌락인 것만 확인이 되면 되는 그러면 4주덕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지혜 용기 그죠? 그 다음에 절제 그런 것들을 가지면 정의 이게 어떻게 정의되면 지혜는 8번과 연결이 됩니다 그게 바로 우주관 그럼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플라톤을 차용해가지고 에피크로스가 강조하느냐 우주관은요 이 사람은 원자로 그래서 이 세상은 아토마와 원자라는 표현이고요 캐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캐논은 공허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상의 우주라는 것은 단지 공허한 공간 속에 원자들이 이합집산하는 거다 이합집산이 주로 철새 정치인들 얘기할 때 쓰는 말인데요 이합집산이라는 게 뭐냐면 이합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의미하게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산계할 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합집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원자가 무의미하게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우리네 삶이다 그런 것들을 알아라라는 거죠 그럼 용기는 그런 것들을 용기 있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용기인 거고 절제는 가장 에피크로스가 강조했던 거 아까 얘기한 대로 허황된 욕망과 덜 필수적인 욕망을 절제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왜 절제 하면은 스토이시즘과 공통점으로 나오고 에피크로스가 쾌락주의자니까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육체적으로 아주 탐닉적인 그리고 순간적인 쾌락을 중시했던 사람 같지만 절제를 강조했다라는 것 발견이 되죠 정의는 너부터라는 나부터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받아들였다라는 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좀 깊이 있는 내용이지만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절제 굉장히 많이 차용을 하죠 그러면 9번이 연결이 되는데요 죽음관이에요 죽음관이 뭡니까? 이렇게 이압집산의 삶이 우리 삶이니까 단순히 원자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왜 삶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사느냐 그래서 가장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남 요게 우리의 삶의 가장 행복일 것이다 그게 뭐냐면 메멘토몰이라는 표현 메멘토몰이라는 건 곧바로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카르페 디엠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 메멘토몰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두 다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태어난다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건 단지 원자가 흩어지는 과정입니다 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너 죽고 나면 뭐가 남아 있느냐 신? 오케이 신 있는 거 인정할 수 있어 라고 에피크로스가 얘기합니다 신을 완전히 거부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뭔 말이냐면 신? 오케이 있다라고 할게 근데 신 또한 원자가 모였다 흩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의미 없어 너 죽으면 영혼이 있어서 뭐 구천을 헤매고 내세에 다시 환생하고 그럴 것 같아? 전혀 그렇지 않아 라고 에피크로스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냐? 없다라는 거죠 왜 다가오지도 않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현재를 잘 살지 못하니 현재를 잡아라 가 바로 카르페디엠입니다 이게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링 선생님이 학생들에게도 강조했던 표현인데요 이 카르페디엠은 저도 오늘 에피크로스를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표현입니다 제가 에피크로스에 관련된 그 책을 이렇게 쓰면서 그 챕터에서 에피크로스의 제목을 어떻게 제가 썼냐면 카르페디엠 진정한 행복은 현실을 살아라 라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 지금 사는 게 힘들다 너무 할 일들이 많고 공부하는 게 힘들다 라고 하지만 현실을 버텨내고 살아내는 것부터가 행복의 출발인 것입니다 다만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다시 오지 못할 이 청소년 시기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시기에 놓치지 말아야 될 소소한 행복들을 잡으라라는 게 카르페디엠 뭐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옆에 짝꿍에 맑은 눈빛에서도 행복은 발견할 수 있는 거고 저기 길에 고양이에 사뿐사뿐 거는 모습에서도 행복은 발견할 수 있는 거고 공부하고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집에 오다가 도서관에서 나와서 하늘을 봤을 때 별에도 이 고등학교 시절의 추억은 담겨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잡아라라는 그게 에픽크로스가 강조하는 죽음관이고요 아주 유사한 것은 동양철학의 장자 또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자의 죽음관과 비교해서 시험에 아주 잘 다뤄지곤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쭉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모리 기억해 주십시오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가장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다라는 에픽크로스의 이 표현은 우리에게 많은 삶의 지침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가오지 않은 시험 점수에 여러분들 압박감을 느끼면서 지금부터 고통스러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현재의 최선을 다하고 시험 결과는 시험 결과입니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미리 땡겨서 지금 고민하면서 살 필요 없다라는 게 에픽크로스의 이야기입니다 카라페디엠 현재를 즐겨라 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주 좋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재에 보니까 뉴탐스런 115페이지에 에픽크로스의 이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다 그리고 그 쾌락이란 방탕한 쾌락이나 관능적인 쾌락이 아니라 그 쾌락은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근심이 없는 상태이다 나왔잖아요 오늘 에픽크로스 마지막 10번을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아타락시아라는 표현이에요 아타락시아라는 말은요 바로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주로 평정심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아타락시아라는 말은 에이와 타락시아가 결합을 했는데요 이 아 아이 에이는 주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상태 에이는 부정의 의미에요 제가 소크라테스 수업을 하면서 알레테이야라고 할 때 에이 부정의 의미 노 낫 설명드렸죠 그러면 타락스가 많이 고민이 되는 단어 겁니다 이 타락스가 고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정 상표여가지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조사를 제가 해보니까 돌코락스 베베락스 그 다음에 듀코락스 이런 약들이 무슨 약일 것 같아요 변비약이요 변비약 고통이 없게 치유해주는 약들이에요 변비를 그래서 락스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타락스가 고통이기 때문에 아타락시아라는 것은 몸과 마음의 고통이 다 치유된 가장 이상적인 에피크로스가 추구하는 완성된 상태인 거죠 제대로 된 타락을 추구했을 때 완성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려봤고요 요거는 그대로 자료실에 제가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드린 것들을 다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문제가 나왔는지 하나 둘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스토학파가 추구한 이상적인 사태인 아파테이아는 다음 시간에 배우실 거고요 감정이 억제되어 모든 욕구나 고통을 이겨낸 상태입니다 반면에 에피크로스가 추구한 이상적인 상태 뭐예요? 아타락시아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문제입니다 네 117페이지를 한번 우리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욕구들 가운데 어떤 것은 뭐뭐이며 어떤 것은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고 그럼 뭐예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예를 들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 같은 것들이 예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선택지가 나오고 보기로 꾸려진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18페이지 기본 문제 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고 저를 만나가지고 확인하는 학습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보실까요?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과 공허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이 문장 자체에서도 지금 걸리잖아요 누구? 에피크로스인 게 근데 이 지문이 선생님은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오늘 공부했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지문입니다 첫째 줄 부터 보세요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과 공허한 욕망 이 두 가지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말이고요 뒤에 보면 철학함을 통해서 철학으로 함으로써 불필요한 욕망을 없애고 이게 뭐예요? 심사숙고의 과정, 사려 깊은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녹아들어 있다라는 거고 우정까지 필수적인 욕망으로 인간이 추구해야 될 것 정리했었잖아요 기억, 참된 쾌락을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다 이런 단어 좋다라는 거죠 절제하면 스토이시즘만 될 것 같지만 에피크로스도 절제를 강조했고 심지어는 플라톤의 영향도 받았다라는 거죠 참된 쾌락을 얻기 위해 모든 욕망을 제거해야 된다 아니죠 필수적인 욕망 바로 앞에서 정리했던 것들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허황되고 덜 필수적인 욕망을 제거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디귿, 진정한 쾌락은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지속적인 쾌락이다 그 지속적인 쾌락이 정신적 쾌락이고요 맞는 말입니다 자, 리을입니다 개인 생활보다 공적인 생활에서 참된 쾌락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안 돼요 왜? 선생님이 수업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가든이라고 하는 정원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그 정원 공동체에서 은둔자적 삶을 살았던 것이 에피크로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더 가든, 정원 공동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콩닥콩닥 그 공동체 안에서만 은둔자적 삶을 살아서 그것이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정답은 골랐고요 자, 6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참다운 쾌락이나 고통이 없는 상태의 아타락스야죠 그러면 이것은 1번 모든 감정과 욕망의 제거입니까? 아니죠 기본적으로 필수적이고 자연스러운 욕망은 추구할 수 있습니다 감각적 세계를 초구하는 이게 이데아를 얘기하죠 플라톤입니다 보편적 이성에 의한 욕망의 통제 이건 주로 이성론자들이 강조하는 거죠 지금 쾌락을 추구하라라는 에피크로스의 이야기입니다 육체적 감각적 쾌락의 충족상태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틀리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공부했던 키레네학파와 같은 육체적 쾌락주의자지 그러니까 이걸 고르면 안 돼요 쾌락주의자라고 해서 이걸 고르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배웠던 쾌락주의자인 에피크로스는 독특했었죠 정답은 아타락시아 자체를 표현하는 5번 몸과 마음의 고통이 없는 평온의 상태 아타락시아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10번 한번 풀어볼까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방원정을 통해서 문명이 뒤섞였고요 폴리스적 공동체가 무너지고 동방문화가 유입됐어요 이 시대가 언제죠?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그 다음이 헤브라이즘 시대가 도래하고요 기억 절제하고 검소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였다 그렇죠 행복을 찾는데 이건 공통적으로 헬레니즘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사회의 혼란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정을 추구하였다 그렇죠 사회의 혼란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정을 추구했다는 걸 네 글자로 뭐 안심임명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부명예를 얻기 위한 출세의 기술 변론수를 이거는 누구예요? 서피스트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니까 안되겠고요 공공의 삶을 회피하는 삶을 이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이건 은둔자적 삶을 살았던 오늘 배운 에피크로스만 해당이 되지 헬레니즘 시대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스토이시즘은 세계 시민주의와 연관이 되고 열려있는 태도 공공의 삶을 추구했죠 자 자연스럽게 마지막 문제에서 다음 시간 예고가 함께 나갔네요 다음 시간에는 행복과 윤리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독특하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가라고 이야기했던 스토어 학파의 행복론을 저와 함께 공부하실 겁니다 자 다음 시간 선생님 미리 가서 또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